안녕하세요. PC판이 실행이 돼서 왔는데 초반에 말을 이렇게 주잖아요. 튜토리얼 때 말을 이렇게 봤는데 사실 얼티밋 구매하신 분들은 말을 하나 더 받을 수 있죠.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스텟이나 그런 것도 한번 보자. 마구간 들어가면 있을 거예요. 마구간에 왔고 말구입 경주마였죠. 서라브레드 인내어 블랙체스는 블랙체스넛 굉장히 좋아요. 스탯이 굉장히 좋아요. 얘 위에 있는 애가 51랭크 때 풀리는 건데 스탯이 똑같죠. 얘는 30 30 되게 훌륭한 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얘를 얻으려면 저는 소유한 말관리에서 이 칸을 사야 되는데 100달러예요. 뭐 100달러야 좀만 하면 금방 모을 수 있긴 한데 빨리 좋은 말을 타고 싶죠. 어차피 저 말이 있으면 얘는 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얘를 버리겠습니다. 이거는 팔기가 없어. 제가 버리겠습니다. 저는 얘는 버리고 이 칸 빈 칸이 있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. 암컷 스컷으로 하자. 이거 환불 되나? 어 된다. 안녕 한글이 안 돼. 뭐야? 한글이 안 먹혀. 그럼 네가 빙고 해라. 어쩔 수 없다. 이상하게 안 되네? 자 빙고. 이렇게 수락을 하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눌러서 안짱을 해야겠죠? 혹시 안짱 뭐 주는 거 없나? 특수 안짱. 어? 자 특수 안짱 고원 안짱 얻을 수 있고요. 자 보면은 기본상태 소모율 기본상태 소모율 마이너스 12 기본상태 소모율 마이너스 12 이게 마이너스가 높은 게 좋은 거고요. 재생률 플러스 12 가만있으면 기력 재생률인데 어 이것도 주네요. 공짜로 좋아. 얘를 다른 거 없나? 한번 볼게요. 특수 안짱밖에 없을 거야. 아 그렇죠. 그렇죠. 없어요. 뭐 혹시나 또 하나 주나 봤는데 없습니다. 없어. 다 봐봤자 없어요. 특수 안짱에서 고원 안짱을 획득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마를 꽤 오랫동안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. 안짱 가방 이거 이제 돈 내야지 이거부터 랜턴 이거는 어 수집가 직업 랭크 10 되면은 연락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사서 안짱에다 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짱 10개 있고 랜턴을 달고 싶으면 랜턴 10개를 안짱 하나씩 하나씩 다 달아야 돼요. 이거 꽤 비싸요. 350달러네요. 암튼 이렇게 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보면은 다 빨간해. 솔직히 필요 없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갖고 있을게요. 아 얘를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. Y 눌러서 활성화 시켜주고 그리고 그냥 나가면 되겠습니다. 오케이 자 우리 빙골짱 오 너무 너무해 오 맑은 육바 대박 으이 자 그럼 초보자 가이들 안녕 자 이번엔 무기점에 한번 가볼 건데 저는 지금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마을에 와 있습니다. 아까 저 처음에 시작했던 곳이 블랙워터였어요. 여기요. 여기 무기점이 없어요. 그래서 무기점이 있는 마을로 왔습니다. 짜잔 공짜 무기 주세요. 올티밋입니다. 책자 둘러보기 책자 둘러보기 차례들 볼까요? 어 볼케닉 피스톨 무료죠? 구이 하지만 업그레이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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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총신 이런 거는 그렇지 공짜가 아니죠. 그 다음에 아 랭카스터 안 주는구나 바밍 드라이플 구입 그 다음에 펌프 액션 샷건 자 이렇게 해서 무기들을 구매를 했습니다. 나이스 자 볼케닉 피스톨 카드 앤 리피터 펌프 액션 샷건 그리고 무기를 바꾸려면 말에 가서 이렇게 딱 바꾸면 됩니다. 혹시 의상도 공짜로 주나? 있을까? 의상도 공짜로 주나? 책자 보기 의상 의상 복자 옛날에 뭐 줬는데 프리스텐 음 어 어 획득 이거 있네요 무료네 가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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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지 그것도 뭐 없나? 어 집행자 무료네 자 이것도 무료예요 이 복장 얻어 좋아 다 한 번씩 보는 게 좋아요 와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 되게 웃기겠다 저 옷 뭐지? 막 이러면서 근데 랭크 보니까 랭크가 아직 6인가 5인가 막 그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뭐 안 줄까 이거 다 봐봤자 그래서 잠깐 한 번 쑥쑥 훌둡 볼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감정 표현인데 오 이거 다 0원이야 0 0달러 0달러 공짜 공짜 다 가져갑시다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? 나를 따라봐 까르 게임 공해하자 자 전 다 사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인사 없네 감정적인 반응 차례 때려 봐야 돼 없네요 도발과 조롱 목 끓기 한번 볼까요? 으씨 자 그래서 상점마다 이렇게 옷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요 복장 이렇게 있죠? 오 멋있다 얘로 갈래 얘 그리고 커스텀 복장은 이제는 다 따로 커스텀해서 만드는 거 여기다 저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여기 말에 보관 있죠? 오른쪽 아래 이거 X표 누르면 말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복장을 말에다가 보관을 했고요 오 간지나는디 자 이렇게 해서 공짜 무기 얻기 끝 안녕 안녕